수료 수료 냉방 냉방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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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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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신발 가게입니다. 2. 안경 가게입니다. 3. 과일 가게입니다. 4. 생선 가게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신발 가게입니다. 2. 안경 가게입니다. 3. 과일 가게입니다. 4. 생선 가게입니다. 3개 탕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네 켤레 있습니다. 2. 다섯 켤레 있습니다. 3. 네 그릇 있습니다. 3. 다섯 켤레 있습니다. 3개 탕이 얼마나 있습니까? 3. 네 그릇 있습니다. 4. 다섯 그릇 있습니다. 3. 네 그릇 있습니다. 4. 다섯 그릇 있습니다. 정형외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약국 맞은편에 있습니다. 2. 뇌과 아래층에 있습니다. 3. 치과 건너편에 있습니다. 4. 안과와 같은 층에 있습니다. 정형외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약국 맞은편에 있습니다. 2. 뇌과 아래층에 있습니다. 3. 치과 건너편에 있습니다. 4. 안과와 같은 층에 있습니다. 4. 침묵 차를 타고 있습니다. 3. 배를 고치고 있습니다. 4.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배를 타고 있습니다. 2. 차를 타고 있습니다. 3. 배를 고치고 있습니다. 4.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파란색 운동화로 바꿔주세요. 파란색 운동화로 바꿔주세요. 4. 작업장에서 크게 떠드는 건 정말 예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5. 작업장에서 크게 떠드는 건 정말 예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5. 조금 전에 바루시하고 왜 싸운 거예요? 5. 조금 전에 바루시하고 왜 싸운 거예요? 5.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1. 집에서 출발했어요. 2. 버스를 타고 왔어요. 3. 2시 30분이에요. 4. 30분이면 충분해요. 5.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1. 집에서 출발했어요. 2. 버스를 타고 왔어요. 3. 2시 30분이에요. 4. 30분이면 충분해요. 5. 한국 사람입니까? 5. 한국 사람입니까? 5. 한국 사람입니까? 2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3번. 아니요. 한국 사람을 모릅니다. 4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1번.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2번. 베트남에서 온 뚜안 씨예요. 3번. 저기 있는 사람이 지수 씨예요. 4번. 베트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기 지수 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2번. 베트남에서 온 뚜안 씨예요. 3번. 저기 있는 사람이 지수 씨예요. 4번. 베트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보통 몇 시에 자요? 보통 몇 시에 자요? 밤 10시 반쯤에 자요? 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여기에 계좌번호도 써주시고요. 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여기에 계좌번호도 써주시고요. 아디씨, 작업장 주변 좀 정리하세요. 그렇게 공구를 아무데나 놓아두면 안 돼요. 작업을 끝내고 한 번에 치워도 돼요? 아니요.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공군을 쓰고 바로바로 치우세요. 청소는 일을 다 끝내고 해도 되지요? 네. 청소는 나중에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아디씨, 작업장 주변 좀 정리하세요. 그렇게 공구를 아무데나 놓아두면 안 돼요. 작업을 끝내고 한 번에 치워도 돼요? 아니요.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공군을 쓰고 바로바로 치우세요. 청소는 일을 다 끝내고 해도 되지요? 네, 청소는 나중에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아휴, 더워.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났네요. 그래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냉방이 안 되면 힘든데... 그러게 말이에요. 선풍기라도 가지고 올까요? 네, 그럼 부탁해요. 저는 얼른 관리인 아저씨에게 이야기하고 올게요. 네, 그럼 부탁해요. 저는 얼른 관리인 아저씨에게 이야기하고 올게요. 리아씨,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네, 전기요금을 못 냈어요. 오늘까지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는다고 해요. 얼마나 필요해요? 5만 원요. 이번 주에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리아씨,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네, 전기요금을 못 냈어요. 오늘까지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는다고 해요. 얼마나 필요해요? 5만 원요. 이번 주에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방송으로 많이 데려주세요. 5만 원요. 10만 원ya. 10만 원. 반 sur llam어 restart. 한글자막 by 한효정